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료계의 파업과 관련해 자리를 지켜달라며 당부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협의회가 당장 파업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관련 진료와 방역활동에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계는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 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